아 아 나는 부자 나는 부자 우와 좋겠다 부자여서 부러우면 나도 부자로 태어나든지 아니 너희가 선택해서 태어난건가? 그러니까 왜 편하게 태어났어 와 진짜 어이없어 부자여서 좋겠다 자 조용 조용 아침부터 열심히 떠들지 음 제가 자꾸만 시켜서요 자, 책 피자 24쪽 피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니? 아,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 땐 아이패드를 몰래 보면 되지?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이렇게 올려놓는다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 되지? 난 천재 천재 이러면 안 걸려? 오, 아이패드로 재밌는 거 본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 1번 오비키, 너 지금 뭐하니? 친구 거 컨닝하면 안 된다? 컨닝한 거 아닌데 1번부터 5번까지 풀기 시작 이렇게 문제 풀이할 땐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랜덤 키링을 뽑아봐야지 랜덤 키링? 음식은 아무것도 없잖아 잊었어? 나쁘지 않은 거? 하하하 나와라 랜덤 키링 야, 나왔잖아 우와 산뉘 랜덤 키링이다 지금 유행하는 건데 요즘 유행하는 산뉘 랜덤 키링을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코로미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예뻐서 좋잖아 기대돼? 하하, 뭐가 나올지 재밌겠잖아 오, 사탕 맛있겠잖아 우와, 재미 맛있겠다 아래 무슨 키링일지? 어딨어? 응? 여기 있잖아? 시나몰 롤이잖아 나처럼 귀엽잖아 너처럼은 아닌데 너무 귀엽다 진짜 시나몰 롤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오다니 너무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또 잘만 착하네 나도 랜덤 키링 있다 이거야 뭐야? 너도 랜덤 키링이 있다고? 어디 봐봐 랜덤 키링은 바로바로바로 이거지? 랜덤 키링 뭐야? 진짜 달걀이잖아? 랜덤 키링을 까보면 뭐가 나올지 같이 열어볼까? 쭈! 한번 오프로해보겠습니다 언박싱 랜덤 키링 어, 랜덤 키링 우와 마이 멜로디 나왔다 마멜 키링입니다 DNA 시험지 어, 저게 뭐야 손으로 그렸잖아 오, 달걀 깨는 거 쾌감 있어 뭐 어때? 예쁘기만 한데 너무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선생님 우리한테 문제 풀라고 해놓고 잔다? 선생님 자는 사이에 난 또 재밌는 걸 뜯어봐야지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산리오만 랜덤 키링이 있는 거 아니지? 누구도 있는데 포켓몬? 아니 짱구 짱구 키링도 있지요? 와, 백세인 짱구 키링도 있냐? 백세 하지 말라고 백세라고 하지 말랬지?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짱구 키링이 나올지 나는 짱아 나와도 좋겠잖아 짱아 나오면 진짜 부럽다 난 흰둥이 나와도 좋아 뭐야? 훈이잖아 아, 뭐야 그래도 귀엽잖아 훈이 귀엽다 와, 부럽다 짱구 키링 부럽지 부럽지? 난 세 갠데 넌 하나도 없지? 너 하나 줄까? 오, 진짜? 너가 웬일이야? 착하게 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네 집에서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 줄게 오, 진짜 주는 거야? 고마워 키내비키링 짱구 키링 오, 떨려 나 이렇게 장난감 열어보는 거 처음이야 처음이야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돼 어? 잠옷 입은 짱구 나보다 더 좋은 거 나왔잖아 야골라 우와, 너무 귀여워 바자마 짱구 이거 히트다 우와 우와 나 키링 두 개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선생님 일어나셨다 선생님 일어나셨다 휴 안 들켰다 자, 다 풀었니? 네 자, 선생님이 1번 나와서 푸는 사람 엄청난 선물을 줄 거야 와 엄청난 선물? 엄청난 선물이 뭔데요? 그럼 먼저 공개하고 시작할까? 자, 피카츄 키링이다 우와 우와 피카츄 키링 갖고 싶긴 한데 난 하나 사면 되니까 안 풀어? 자, 문제 저게 뭐야? 관심 없어 자, 문제 누가 풀어볼까? 무조건 맞춰야돼 무조건 맞춰야돼 저 피카츄 키링 제발 1일 때 5고 2일 때 25고 뭐야 저게 2랑 5인가? 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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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비키 나와보자 정답 5는 1입니다 왜지? 여기 나와있잖아요 5가 1이라고 티키키 귀여워 비키 어 정답 정말 잘했네 자, 비키 여기 피카츄 키링 우와 진짜 진짜 줘요? 두개나 줘요? 우와 두개나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카츄 키링 푸럽네 두개나 받았잖아 자 아까 나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가져 진짜 착하잖아 이 둘 중 하나 골라 뭘로 할래? 음 나는 이거 나는 이거 그래 오키인데 피카츄 키링이에요 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구두구두구두구 뜯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실물영장 어 어 파이리 파이리 와 오 우와 파이리 나왔다 귀여워 부럽잖아 나도 뭐가 나올지 궁금해 대박 좋은게 나와야 되는데 어 고라파도 귀엽잖아 고라 고라 고라파도 모두들 좋은거 나왔니? 네 잘됐네 대성공해야겠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랜덤 키링 뽑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 지적이는 새처럼